내 마지막 드디어 소중한 옷을 입는 것만으로 서로 질투하는 거야? 질투하네? 응 서로 만져달라고 집사는 집사람에 집사는 집사람만에 집사는 집사에 있던 일을 집사는 집사에 집사람만에 집사는 집사람만에 집사는 집사에게 집사람만에 진짜.. 감이 쫓아다니.. 응 쫓아다니면서 만져달라고 그게 막 이렇게 핥아주고 이런게 사랑받고 싶어요 친해지고 싶어요 이런건가봐 네 강아지 저리 가라네 우리 거미 만지는거 싫어하니 모르는거 안들으네 응 지도 만져달라네 너희들이 사랑받는붓을 터득한 거야 너네 사랑받는붓을 터득한거야 너네 정답 어떤걸 들트렁저기 까미 치즈 알림 내충 만들어주니까 조각하미야 카메라에다 와서 비비면 어쩌자는 거지? 서로 질투해서 그래 글쎄 말이야 강아지처럼 고양이도 질투를 하나보네 강아지야 강아지 강아지 그릉그릉하네 아이고 아이고 이제 묘기까지 두발 들고 핥기 취소해 나하고도 해보게 쪼수수수수수 쪼수수수수수 꺄앗 응 엄청 좋은가봐요 귀여워요 그릉그릉 하는게 좋다는 얘긴가봐 그지? 문질러달라고 이렇게 기대 이제 아예 이 소리가 좋다는거야 점점 줄어 왔는데 고개를 나를 와서 막 핥아줘 너도 만져줘? 지하라고 지하라고 사랑 표현하는거지 응 치즈 너네 이렇게 샘이 많아서 어떡한대 샘이 많아서 어떡한대요 그리고 뚝뚝한 거미도 오늘은 얌전히 싸듬어 달라고 있네 응 나는 거미 싸듬고 까미는 내 손등 그루밍 해주는거야 그루밍 해주는거야 사람도 그루밍 해야되는지 알아 진짜 말이야 예전편이라잖아요 응 손만 쳐다봐 혹시 하라고 아유 좋아하다 아유 아니 아니 나는 안해주도 돼 너 나도 해주려고 오는거야 안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인이들도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물끄러미 쳐다보나봐 고양이들 눈빛이 그렇죠 응 눈마주치면 뭐 생각이 많은거 같아 생각 우리 뭐 보면서 응 어떻게 생각해야되나 이러고 상황 판단하는거야 너네도 응 나를 두고 삼각편대를 평생했는데 응 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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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삐진거야? 안 만져줘서 삐졌나봐 그런가봐 그 때 침대기처럼 얘네 앉아있으면 꼭 삐진거더라구 나만 있으면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는 까매서 풀려라 얍 이즈 풀리기 일찍 찰떡 이얍 오이구 기죽해 펴 한참 앉아있었다고? 찰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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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찰떡 그루밍 좀 하셔야 겠어요 찰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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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가리 안해야노? 조금 해야겠는데 우리 치즈 아가씨 구르밍 좀 하셔야겠어요 비벼달라고 치즈는 이렇게 보면 눈빛이 아가씨 아가씨 영락없이 나는 여자에요 그 눈빛이 막 갖다 기대는거야 좋다고 너무 치시겠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나도 비벼달라고 그래도 한바탕 하고 나니까 아 여기는 안돼요 아하하 식구구 눈곱 됐다 치즈 치즈에요 자세히 죽여야 돼? 자세히 죽여야 돼? 응 어 밀어 밀어 비비는거야 그게 좋다고 내 손에다 막 비비 응 이거 좋아 효정이야 효정이야 응 응 응 무슨 소리 나나봐 응 응 응 지키끼리 형제라고 그치? 응 너네들 찬물로 신기하네 그치? 응 너네들 이제 분가할 나이가 지났어요 응 응 사이 좋은데? 사이 좋은데? 응 꼭 엄마처럼 식아 응 사이 좋은데? 아이고 진짜 착하네 아이고 진짜 착하네 그치? 착하지? 엄청 착하네 그치? 엄청 착하네 아이고 그루밍 한 대가 바짝바짝 빛나네 털이 아하 우리 치즈 간설림 하시네 응 동생친구라고 동생친구라고 글쎄 까미가 동생인가봐 동생이 더 작더라고 까미가요 아 지도하고 응 너는 내가 해줘야 되고 응 응 그래도 서로 잘 챙기니까 기특하네 너네들 사랑스럽잖아 응 그렇게 응 시즈가 이제 언니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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